권세 있는 집안에 아첨하여 감당하지 못할 지위에까지 올라 국가의 일을 크게 그르쳤건만 조정에서는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어찌하랴. 이래서야 조정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이다. 내가 이제 갓 벼슬길에 나왔는데 어찌 권세가의 집에 발을 디뎌 출세를 도모하겠는가. 나와 율곡은 성이 같으니 만나볼 수도 있겠으나 그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관청의 물건이고 심은지 수년이건을 어찌 하루아침에 뵌단 말이냐.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술은 마셔 무엇하리오.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을 마셔 무엇하며 바른 길을 어기면서 어찌 살기를 구하겠는가. 물나라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력이 때 높이 나누나 근심스러운 마음에 잠 못드는 밤. 새벽 다른 활과 칼을 비추네. 바다로 침입하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만 한 것이 없으니 수군이나 육군은 그 어느 쪽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화살통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대감이 받는 것을 어떻다고 말하며 소인이 받치는 것을 어떻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말을 듣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에 아첨하여 감당하지 못할 지위에까지 올라 국가의 일을 크게 그르쳤건만 조정에서는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어찌하랴. 이래서야 조정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이다. 내가 이제 갓 벼슬길에 나왔는데 어찌 권세가의 집에 발을 디뎌 출세를 도모하겠는가. 나와 율곡은 성의 같으니 만나볼 수도 있겠으나 그가 이조판 서로 있을 때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관청의 물건이고 심은지 수년이건을 어찌 하루아침에 뱀단 말이냐.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술은 마셔 무엇하리오.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을 마셔 무엇하며 바른 길을 어기면서 어찌 살기를 구하겠는가. 물나라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력이 때 높이 나누나 근심스러운 마음에 잠 못드는 밤. 새벽 다른 활과 칼을 비추네. 바다로 침입하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만 한 것이 없으니. 수군이나 육군은 그 어느 쪽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화살통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대감이 받는 것을 어떻다고 말하며 소인이 받치는 것을 어떻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말을 듣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에 아첨하여 감당하지 못할 지위에까지 올라 국가의 일을 크게 그르쳤건만 조정에서는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어찌하랴. 이래서야 조정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한탄할 뿐이다. 내가 이제 갓 벼슬길에 나왔는데 어찌 권세가의 집에 발을 디뎌 출세를 도모하겠는가. 나와 율곡은 성이 같으니 만나볼 수도 있겠으나 그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만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관청의 물건이고 심은지 수년이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뱀단 말이냐.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인데 술은 마셔 무엇하리오. 목이 마르지 않은데 물을 마셔 무엇하며 바른 길을 어기면서 어찌 살기를 구하겠는가. 물나라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력이 때 높이 나누나 근심스러운 마음에 잠 못드는 밤. 새벽다른 살과 칼을 비추네. 바다로 침입하는 적을 막는 데는 수군만 한 것이 없으니 수군이나 육군은 그 어느 쪽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화살통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대감이 받는 것을 어떻다고 말하며 소인이 받치는 것을 어떻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말을 듣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늘을 하셔야 됩니다. 화살통 하나는 친구의 배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